한 달 내에 재개발 다 풀 수 있습니까? 일단 재개월 푸는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씩 따져봐야 되니까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30명의 위원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중은 5명의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시 부시장만 오세훈이 지정할 수 있고 나머지 29명은 박원순이 지정한 대로 가는데 오세훈 시장의 임기와 도시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똑같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재개발을 오세훈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문제는 민주당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는 걸 할 수는 있긴 한데 오세훈 당신 마음대로 일주일 만에 푸는 것은 불가능 게다가 홍남기 부총리가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얘기했어요 그런데 잘 보도를 안 해서 많이 안 올라와 있는데 홍남기가 뭐라고 했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국토부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홍남기가 여태껏 정말 정세균 총리라든가 이낙연 대표의 어깃장을 놨던 것처럼 100% 똑같이 오세훈한테 어깃장을 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창꼬지기는 창꼬지기거든요 창꼬지기답게 하게 돼 있어요 홍남기라고 하는 사람을 날려보내지 않나? 나는 모르겠어 저는 날릴 것 같은데 날리게 되면은 뭐 이번 국정쇄신이 필요하고요 국정쇄신에서 제일 필요한 게 홍남기 날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홍남기의 스타일이라면 만약에 오세훈이 열자 열자 그런다고 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홍남기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면 더더욱 오세훈의 말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일단 도시건축위원회 통과가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시작을 못해요 맞아요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가 지금까지 다수결로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민주당 시원 5명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의 재개발은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건 협치를 할 수 있으면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세훈은 숟가락 얻는 거 이외에는 할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세훈이 하는 모든 얘기가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울시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 사업은 돈 들어갔는데 돈은 시의회가 예산을 안 짜준 집행을 못해요 오세훈이 왜 2011년에 때려쳤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때려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민주당이 2010년에 다수 잡으면서 못 해먹겠어서 그 자존심에 그냥 때려치고 싫어 귀찮아 이러고 나간 거예요 맞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해야 될 것은 악재들이 터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대안이라든가 또 정부 내에서의 대안들이 없었다 그런데 그거는 선거에서 악재가 쏟아진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면 늦죠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대안이 있는 거였으면 악재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선거가 오기 전에 미리 몇 가지를 해놨더라면 해놨더라면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밀리진 않았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전국민 재난지원이라든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정책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해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 부동산 정책 전환 사실은 이제 하고 있었는데 실효를 거두는 데 시간이 걸렸던 거고 이것도 좀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뉴턴을 50개인가 지정을 해갖고 서울시를 난개발의 난장판을 만들어놨는데 동네마다 싸움이 더 났어요 옆집 사람들이랑 다 멱살 드잡이하고 난리가 났던 것에 사람들이 분노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서울시장에 앉혔던 것은 맞습니다 당시에는 뉴타운 사업으로 상처받은 서울을 보살필 사람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시민활동가 박원순이 들어갔고 그 정신에 맞춰서 스물 몇 개 되는 뉴타운 사업지구를 해제합니다 그만 싸우세요 그리고 도시정비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사실 공격적인 재개발 행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맞아요 지난 10년은 치유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치유가 길어지면 중간에 한 번 다시 좀 치고 나가서 재개발하는 타이밍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돌이켜보면 박원순 시장이 용산 재개발 얘기를 끌고 나와서 용산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마용성에 갑자기 치솟아 오르면서 못했죠 정부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막은 거예요 또 잠실에서도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데 이제 사실 재개발이 필요하긴 했던 거예요 그 타이밍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좀 더 협의를 잘해서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서 보궐선거가 생겼지만 이명박 오세훈의 난개발 10년에 그 대안으로 박원순이 등장을 했고 박원순 시장의 기간 동안 어쨌거나 억눌려있던 개발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김진애 의원도 그 다음에 오세훈 의원도 오세훈 후보도 또 박영선 후보도 전부 다 공의했던 얘기거든요 이게 또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의 바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바람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도 주택공급을 늘려가기로 정책을 짜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인데 주택공급이라는 게 당장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서 사실 올 하반기부터 물량이 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었는데 선거가 지금 열리는 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서 생긴 문제라서 여하튼 남 탓은 뭐 할 게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민주당을 포함해서 지금 정치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실수로 볼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이고 구조적으로 절대 안 되는 상황으로 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정농단 일상구 접회로 세금 뜯어먹고 하는 그래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올 하반기서부터는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뭔가 좀 바꿔나가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그 부분에 좀 천착해서 말하자면 지금 언론 개혁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를 해나가면서 속도를 내서 지금 핵심 지지층들마저도 지금 선거에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오래도록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략 한 15% 정도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집계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서울이 58%를 했는데 이 58%는 이게 보궐선거로 치면 엄청난 그런 퍼센테이지지만 이게 전국 단위의 대형선거다라고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거죠 지금 대선 같은 경우가 한 72%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오랜 지지자 중에 한 15%가 투표를 안 했어요 그 대신 저쪽 보수 쪽의 지지자들은 심지어 김어준 같은 경우는 분노의 보복 투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맥시멈을 투표를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15%가 빠지고 저쪽은 15%가 더했으니까 30%까지 부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지금 국민의힘 보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찍을 때 302만 명이 국민의힘 찍었거든요 300만 명 이때 문재인 후보를 찍은 게 322만 명이에요 서울에서 서울 얘기하는 겁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220만 이건 거의 비슷하고요 2016년 총선은 152만으로 줄어요 그러다가 2017년 대선에서도 136만으로 확 줄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국민의힘 찍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수층이 그렇게 찍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 2018년 민주당이 싹 쓸었던 지방선거에도 125만 명 투표를 했는데 이게 이번 2021년 보궐선거에서 275만 명이 투표를 해서 이게 맥시멈이에요 박근혜 때 박근혜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저는 박근혜가 2012년에 당선된 유일한 이유는 그 당시에 여권인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맨날 이인재인 이해창현이 뭐가 항상 껴있었거든요 그렇죠 처음으로 단일 후보로 나와서 1대1로 붙여서 결국 50%가 넘는 득표율로 이겨서 이건 저는 박근혜가 선거 시작하기 전에 정치력을 이긴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때 302만 명인데 보궐선거에 275만 명이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보수 포함해서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에다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보수가 다 나와서 투표를 한 거고 반면에 지난 2022년 대선에서 322만 명이나 찍었던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건 물론 다 출구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76만 명으로 반짝이 났어요 반짝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번에 투표 뭐 하러 가 안 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안 가고 외면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다음번 대선에는 다시 300만 명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난 2012년 대선에 322만 그다음에 2017년 대선에 278만이거든요 어쨌거나 280만 대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가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이무 구속안대에게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엄중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갑자기 불쾌해지려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갑자기 김성애 대변인이 몰릴 뻔했어 몰릴 뻔했어 끝 끝 감사합니다.